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소문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쁜 일로 간증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망했더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다 잃어버렸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들은 좋은 일로 지구 반대편까지 간증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리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려고 아까 제가 목회자 자녀 얘기 꺼낸 거예요 사탄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데 자녀들도 공격하거든요 자녀들 공격해요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괴로운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도구와 방법을 주셨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탄마귀는요 먼저 무엇을 공격을 하냐면 우리 기도줄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면 그거 위기입니다 기도줄을 잘라버리거든요 기도가 잘라지면 기도가 줄어들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공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말라가는 거죠 점점 말라가요 그런데 이 기도줄이 하나님께 닿는 것인데 우리가 비후적으로 닿는 것인데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공급되어지는데 그게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저 사탄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줄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용사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모든 것에 무한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지치거나 사탄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반드시 여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기도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줄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미 내게 성취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깨닫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워서 기도가 좀 어려워 쉬고 있으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주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 기도에 불 붙는 기도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안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우리 강사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받은 줄로 믿으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 하려다가 아니야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 없어서 그러면 내가 힘 있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약간 거기서 의문이 생기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있는데 주셨습니다 아니 난 아직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주셨다 그러니까 약간 힘도 없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들었더니 오히려 기도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하다가 이런 고민 의문 들었죠 자 오늘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 내가 또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네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럼 나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게 없네? 또 이런 어떤 고민에 빠져서 아 기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주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해도 된다 그런데 제가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스타일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말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지요 응답하여 주시지요 좋은 거 주시지요 빨리 주시지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금방 주실 것 같지 않다 기도해도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어 기도하는구나 여기 있다 바로 주실 것 같지 않고 그냥 수개월을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그제서야 내가 너의 정성을 봤다 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 좀 주마 그때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 그래서 소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칫 인식하고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말투나 어떤 문구나 자세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그 마음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주시지 않아 우리가 매달려해 주셔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이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안 주시겠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면 기도해도 된다 기도해도 된다 기도해도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마치 기억을 못하시는 침해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번과 두번째 것은 좀 다릅니다 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요 웬만하면 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들으시고 아시기는 아셔 내 기노 제목을 아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걸 아셔 그런데 보통 웬간히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이런 착각이고요 두번째는 침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을 하시는데 내 이 기도 제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내가 있는 것조차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걸 들으셨을까 이런 의문 좀 다르죠? 첫 번째는 들으셨지만 웬만하면 안 주신다는 착각이고요 오해고 두 번째는 들으시면 응답하시는데 이걸 들으셨을까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고 또 같은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런 착각 오해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런 어떤 기도의 자세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여와 이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계셔야 된다 내가 마치 내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자녀들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가방이 필요하다 신발이 필요하다 샤프 펜슬이 필요하다 공책이 필요하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내일 등교해야 되는데 이걸 사주세요 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다 누가 미리 알고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내일 등교네 얘야 내일 학교 가야 된다 하면서 미리 책가방 신뢰화 공책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놓고 내일 이거 꼭 들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님들도 미리미리 다 챙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디 외국을 가야 된다 미리미리 다 챙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치실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없는 가운데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려고 업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업게 하세요 물질이 업게 하시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업게 하세요 때로는 왜냐하면 있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 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이게 없어야 물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업게 하시고 정말 극단적으로 업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업게 하실 때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밀어넣으세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원래 우리는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웬만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아주 힘들어야 그제서야 기도하다가 좀 그래도 숨통이 튀면 또 기도 안 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업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 입으로 내뱉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 이거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그게 좀 있으면 그게 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게 와도 이런 우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는 잘 여기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생겨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들 그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무슨 고민이 있으셨던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옛날 고민들은 옛날 어려움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현재 고민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 갖고 계시는 고민 어려움도 다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어려움 옛날에 괴로움 옛날에 힘든 거 저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게 날 괴롭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그 문제를 끝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은 입히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날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여기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속히 빨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먹이시는데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잠깐 이거 먹고 싶다만 해도 바로 생기는데 좀 있으면 생기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것을 구할 때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 목사님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미지 기도 상상 기도 하셨는데 사실 현실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이미지를 동원해서 그 상황들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그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됐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취하면 그게 응답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뭔가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분명하게 그려지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 상상하면서 우리 집은 3층 집이고 나는 벤틀리를 타고 있고 와 선명하다 분명하다 그래도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남역에 강남에 지금 4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야 선명하고 분명하다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 왜요? 목사님 제가 강남에 4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월세가 얼만데요? 그럼 그것 가지고 제가 주의의를 하죠 억지로 만들어내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벤틀리 타면요 강사 목사님 오시면 제가 그걸로 모실게요 아휴 억지로 껴맞추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 상당수는 지금 내가 아예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받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있으려고 구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아니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타고 막 그렇게 그걸 놓고 그냥 맨날까지 기도해도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아니시면 여러분들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 거죠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까? 아, 해야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시옵고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한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는데 새벽 기도마다 주기도문으로 맨날 예배를 마치는데 주기도문 하면 안 되죠 같은 기도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 착각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의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고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기뻐하시는 내용이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에 기인된 것이라면 한번 기도 제목을 이제는 살짝 바꿔볼 때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소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자 이것이 이 말씀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표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염려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불신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오해할 때 내가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어디 보면 도고도 나와 있어요 도고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기도, 간구, 도고 있는데 도고도 기도와 간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사실 뭐 같아요 형식은 같은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용상으로 의미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헬라로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서 구하는 거 무엇을 위해 하여서 구하는 게 프로슈케인데 특별히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높이는 거 이게 기도예요 주기도 보면 주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 프로슈케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도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간구는 무엇이냐면 간구는 헬라로 대세이라고 합니다 대세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정말로 내 필요 이를 구하는 거고 내 고통 어려움 힘듦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저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두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다 들어있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간구예요 기도 가운데는 섞여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간구예요 간구 물론 다 기도죠 그런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시케와 데이세이의 차이로 좀 본다면 이건 간구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하이다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함 가운데는 기도 가운데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맨날 뭐 좀 다 주세요 뭐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좀 해 찬양하는 기도 좀 해 그렇게 가는 게 진짜 기도야 라고 말하는 것도 반쪽짜리예요 저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미 영적인 균형이 대부분은 잘 맞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우리의 피로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게 관건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믿어라 할 때 내가 받았으니까 여기에 불만 원망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감사함이 있겠어요 감사함이에요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 받은 줄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다는 것 기도 가운데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 때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신뢰할 때 내 마음에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되심 그 좋으심을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아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이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단지 응답만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그릇 되게 하신다 뭔가를 이렇게 떠주려면 떠주시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그 위치 여러분 여기 아주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 아주 너무나도 맛있는 뜨거운 뜨거운 삼계탕을 뚝배기로 줘야 돼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나요 뒤집어지는 날이면 아이가 되잖아요 화상 입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이걸 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면 하나님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요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니라 지난 게 외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언제냐면 내가 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성장되어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됐구나 너 이거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여기 일곱 살 짜리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이거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일곱 살 짜리에게 줄 수 있는 용돈의 한계는 얼마일까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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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애들은 필요한 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서 어디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필요한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자격이 되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가 되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다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6절만 봤는데 7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어요 지금 본방송 라이브를 볼 때는 저거 어떡하지 야 저거 어떡하지 야 저거 10점 관용 맞춰야 되는데 야 이거 미국 선수가 왜 이렇게 잘 쏴 이야 큰일 났네 되는데 끝났어 금메달을 땄어요 다시 재방송해요 몇 번이나 틀어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좀 10점 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아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시면 겁나지 않다 두렵지 않다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10편 22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편 22편 자 펴보십시다 성경책 22편 펴보십시다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완은 나의 목자신이 23편 안에 앞에 있는 10편의 말씀입니다 22편인데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상황이 난 벌레를 하는 거예요 벌레 여러분 정말로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딱 지금 뭐라고 하면 이런 느낌 들 때 있어요 아 나 벌레구나 꼭 이 표현은 아니더라도 벌레라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헥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는 거예요 쯧쯧쯧쯧 에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서 에휴 어떡하냐 에휴 저래가지고 에휴 그런다는 거예요 11절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지금 어려움이 코앞에 왔어요 내일까지 돈을 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환란이 내 지금 코앞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 믿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도울 자가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아니 황소 황소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 일들 탁 처진 삶의 무게 한 마리도 아니에요 나를 둘러 애워쌌어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바로 이 상황이죠 13절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지금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죽음이 내 앞에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난 죽었다 끝났다 그런 상황 지금 시편 22편 보고 있죠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인생의 갈증 괴로움 고통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근심하며 고통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마디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를 건져주세요 20절에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21절 보세요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9절에 와서 21절에 와서 다윗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이 앞과 뒤가 다르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니까 이거를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하나로 해석돼요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나 큰일 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다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 아까는 좀 전에는 그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지금 애워쌌습니다 난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들이 방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평강이 주장되어지니까 이제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죽을 것 같다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틈에인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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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에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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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제 마음에 됐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생겼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직 눈에는 안 보여요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문제에 대해서 내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럼 기도할 때 그럼 이제 그건 안 하느냐 그럼 안 하려 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저번에 받아서 내가 기쁨으로 기도했는데 어떡하지? 그만할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제가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하면서 나가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은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예 한번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꾸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걱정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왔다 갔다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러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바닷물결 같다 그랬잖아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셨으면 믿고 현실을 눈 떠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 됐어 이제 해결됐어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되면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그때가 되면 저절로 반드시 분명하게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더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빌리포스 오늘 4장 6절 7절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